천태종사나 NGO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이주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관문사 등의 협조를 받아 김장 250박스와 쌀 200kg, 고구마 100kg, 의류 2천점 등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비나눔 대상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과 시량민, 고려인 후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로 안산과 인천, 의정부, 김포, 아산 등으로 자비의 물품들이 전해졌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오는 8일 베트남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관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